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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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ktag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부러분과 같은 서울대학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대화를 하는 전화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의외의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에 못 가고 밖 말고 잠깐 갔다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연습하고 학습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재의 형태가 교육기관에서 또 교육연기관에서 일어난 일만큼 그러한 교육기관의 권만이 통로와 질을 유지하는 것이 공통의 과제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고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방위로 또 대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같이 해석하느라고 하는 것은 조작을 못했고 총장실에서 회장단 몇 분이라고 제가 대표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준비원의 특히나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그제 비민주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아직도 법인화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 라는 점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부에서 그만큼의 상황을 모아가지고 총인을 물은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면 지금 사태는 심각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하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계속해서 반항도 없이 그리고 한국의 구성원의 우려를 계속해서 무시한 채 아, 법이나 되면 다 잘 될 건데 또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인데 날치기도 하나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과정인데 라는 말을 하시면서 설립준비원을 해체할 수 없다 또는 재놀이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학교 전체의 책임자로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실은 심각한 것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의 있을, 지금 있는 포기 주변을 해체하시고 다시 원전부터의 법은화를 재놀이를 하시기를 정말 큰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날치기도 대의적 민주주의 하나의 형식이고 그렇고 더불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나 이거 국회에서 결정된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는 총장이기 때문에 날치기에 대한 입장 표면 못한다 라는 말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빨리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가 확인도 하고 싶고 또 여러분께 건강한 상태에서 강의실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염원을 일단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준비나 자료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런 사실 오늘은 수행도 하지 않고 오다가 제가 온다는 게 어떻게 알려져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도 보다 격식을 갖춘 공개 토론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다 격식을 갖춰서 준비된 공개 토론회의 기회를 가지면 저희도 준비할 기회도 있고 또 신중하게 생각할 사안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리이고 오늘은 강의실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어른이라고도 여러분 인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른으로서 또 교수로서 여러분들 건강한 곳으로 빨리 비교하시길 바라는 그런 인간적 차원에서 일단 다른 그런 학원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경우도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장단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분들은 우리 학원의 구성은 상견이라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만나서 우리 학생대표단과 저와 이렇게 얼룩을 만들고 이제 다음번에 공개 토론회라 앞으로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 골기 기획자가 받겠습니다. 그런 단계로 단계 중에서 하나로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문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되게 해놨습니다만 저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도 해야되고 의견 시각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여러분 다 공개 도움의 기회를 또 가지 방문이 며칠 또는 반 30분 편안한 마음으로 차례이 제 장정이었습니다. 구성원의 논의 없이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를 진단하기 위해서이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그리고 현재는 구청하수 회장의 무기한 단신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이유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구성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총장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용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12월 8일 날치기 처리되어서 구성원들이 외교수행을 했다고 소원장담하지만 그랬다면 왜 학생들이 이렇게 차가운 공간 과정이 앉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님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저희는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시민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시민여러분들 혹시 시민여러분들 혹시 총장실뿌리덤 들어보셨습니까? 총장실뿌리덤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가 저희가 웃자고 만든 동영상에 웃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웃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생들의 목소리를 권리치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리치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졸하게 지졸하게 에이트에서 삭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에이트에서 삭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을 때 그럴 시간이 있을 때 문제 해결에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로맨 고맨 소금리치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세히 오수수 총장실뿌리덤 호수수 hela 본격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반겨 점점 더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벌리를 위해 반겨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반겨 저희가 동관동성을 시작한 지 벌써 19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총 승회장 또한 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제 4일째 단식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서울대 법인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함께 알고 계신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간략하게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 법인합법에 대한 의견은 거의 3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이 기업으로 바뀐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공간이 기업으로 바뀐다면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등록금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학생들이 그 안에서 직접 배우고 그리고 교수들이 연구하는 그 지식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작년에 날치기로 처리된 이 법안은 그 자체로 굉장히 누더기 법안입니다 현재 대학 본부에서는 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우려하는 구조조정도 그리고 대학의 기업화도 등록금 인상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는 호환장담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공간도 호환장담으로 그 공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정확한 지금의 대학의 모습 그리고 도대체 이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야 되는지 그 사항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그리고 대책 없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법이나 있어서 강력하게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수행이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300명이 함께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법인화법, 서울대 법인화법 당사 폐기하고 중단해야 한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 학교에서의 공간 농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6월 국회 때에는 법인화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비토를 놓고 있습니다 법인화법안 폐기법안은 물론이고 유보법안도 그리고 심지어 총장 출석도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동지들의 힘으로 이제 6월 국회 때 정말로 한나면 이제는 날치기 책임을 지고 진정으로 법인화법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 라는 정말 제대로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투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월 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힘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 학생들이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는 모습들 수많은 연대와 수많은 지지로 박수를 보내주시고 이 저희의 싸움이 지금의 조그만 불씨로 그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저희 학생들 조금 더 열심히 두 분 더 땀 흘려서 그리고 조금 더 절실하게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입니다 투쟁! 그 안에 수많은 일이 있었던 아쉬움과 슬픈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상 초기 때 함께 진짜 본부에게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내자 아쉽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률들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원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쌓인 기반들을 토대로 하여 다시 한 번 국회로 가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때의 기억들 그냥 좋은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들 모두 말해 생각하면서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사의 경문 남쪽 쳐 도록겠습니다 네 그럼 기사혜경문 남쪽 nå도록 하겠습니다 tamu